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뉴로메카 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위기가 어저께까진 좋았죠 좋았는데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가 조금 조종을 보여주다 보니까 같이 좋은 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한번 나오고 조종단봉에 또다시 조종단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추세가 무너졌다 라고 보기 어려운 은봉입니다 오일선은 유지해졌고 이 아래구간에 보면 이평선도 굉장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라인 구간은 이렇게 떨어뜨린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지지 후에 다시 한번 반등 4만원에서 4만원 5천원 언저리 근처까지 올라오면 우리는 원래대로 원래 시나리오대로 매도에 집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밀리면 요한 요정도 구간까지 밀릴 수 있죠 네 밀린다면 요정도 구간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밀린다 라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이 박스권을 형성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물론 밀리고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 구간은 아닙니다 매수는 이미 해놨고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에 있죠 그래서 매수했던 거 매수했던 자리와 그 다음에 매도하려고 했던 자리에 중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애매해요 나는 이 정도 수익권을 마무리한 뭐 만족한다라고 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며 아직까지는 나는 조금 더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제가 보고 있는 뷰에서는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무너지진 않을 거다 라는 겁니다 한 번 정도 늘리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늘린 구간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작은 박스권 형성이 될 거에요 박스권의 저점과 박스권의 고점 라인이겠죠 충분히 여기 안에서 이런식으로 반복적인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간적인 조정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기간적인 조정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뭐 여러가지 상황들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구간 5만원에서 3만원까지 떨어졌고 일부 반등 눌림 조정 반등 저항 구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을 보여주던지 그거는 뭐 나중에 움직이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일단은 우리는 뭐야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매수했고 박스권 상단 라인에서 저항을 돌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일 양봉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라인 구간을 돌파하면은 4만원까지도 어렵지 않게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 연결될 거구요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허브경래 tv랑 일주일에 5종목을 매매하게 될 건데 지금 막 시장이 어렵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매매를 하고 있는데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 그래서 원금을 까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허브경래 tv를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5종목을 같이 매매하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원금을 좀 늘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번주 금요일날 나오고 오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매매할 때 아 원금을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까먹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원금을 조금 늘려 나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스스로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한 개가 저 허브경래 tv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클릭을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저희 허브경래 tv가 영상을 또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나 이 종목을 한번 영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나요? 그 추천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 종목 신청 클릭을 하시면은 맨 하단에 저희한테 뭐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명이 있으면은 그거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